이 계산부분 이 계산부분은 그 여러분들 그 계의사같은 경우에는 2차 시험이죠 2차 시험의 보험이론과 실무 부분에 자산을 운영하고 계산부분은 항목이 큰걸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할거 감독 감독기구도 감독 관련되는 것도 2차 시험에 시험문제가 나와요 그 앞부분은 계의사는 안나오는데 그리고 손사는 보험업법은 2차 시험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금 접근을 좀 달리해주셔야 돼요 계의사하고 손사는 보험이론의 가장 큰게 보험이론과 실무가 나오는데 가장 큰게 손사도 똑같지만 보험계약법에 나와있는거는 자세히 말하셔야 되고 보험계약법은 특히 이쪽 계산 자산운영 그 다음에 감독 이 부분 이 부분은 보험이론은 실무에요 아주 큰 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는 생각도에 두시고 보시면 되고요 계산은 진짜 어렵습니다 용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주식회사의 경우에 계산은 상법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호회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업법상 상호회사의 계산 규정 앞에 상호회사 할 때 조금 맛배기로 나왔었죠 그거하고 이 부분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골치 아파요 여기도 외국 부분이 많아져서 그러는데요 계산서류 회계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어렵습니다 재무제표 보험회사의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 이어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성금 처리계산서와 현금후림표 이거 다 나와있는 얘기죠 그죠 재무제표는 일반적인 회사과 똑같잖아요 똑같나 똑같나요 잉여금 뭐 이런거 똑같죠 사업보고서 얼마나 사업을 잘했냐 그 다음에 주총관련되는 사항 이익배당관련 사항 기재한 연차보고서 통상 통상 사업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3개월 이내니까 6월달까지 보통 보험회사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를 합니다 보험회사의 회계연도는 3월 31일이다 3월 31일이다 결산이 3월 31일입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보통 6월 30일까지 보고를 합니다 3월 이내 보험회사는 장부를 폐사한 날으로 3월 이내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고 보험회사의 결산은 3월 31일 기준이다 보통회사는 1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보험회사는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업무보고서는 월차보고서입니다 연차보고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전자문서의 한 계산서류 제출은 최근에 이게 지금 만들어져서요 전자문서에서 제출할 수 있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서류는 비치를 해야 됩니다 1,2월 이내 열람에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 다음에 나와있는 게 보험계약준비금인데요 이거는 이 조그만 계산에 나와있는 이 조그만 틀 가지고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계리사 같은 경우는 아마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가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인 것만 여기다 써놨는데 보험계약법에 있는 생명보험계약 그 다음에 여러분 손해보험계약은 안 나오고요 그 다음 접할 수 있는 보험법법 여기밖에 없어요 계약준비금 손해사정인 같으면 손해사정사 같으면 손사이론에 얘기가 나와버리거든요 손사이론에 여러분들 보험이론에 나오니까 여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계약준비금은 책임준비금하고 비상위험준비금이 있다 비상위험준비금이 있고 책임준비금에는 보험료 적립금 미견과 미견과 보험료 미견과 보험료 맞죠 그 다음에 계약자 배당이 있고 또 하나가 지급증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생명보험에는 여기만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생명보험은 이 만큼만 있어요 요거까지는 손해보험입니다 손해보험 요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 큰 문제 나옵니다 이 안에서 이 조그만거 가지고 큰 문제가 나와버려요 서술식 뭐 10점짜리 있잖아요 이런게 나와요 나중에 2차 생명하심 이것 때문에 많이 헷갈려요 여기 앞에는 계약이고 여기는 책임이다 왜 책임이에요 쉽게 법에 규정돼 있어서 그런거에요 법에 법에 요런거는 꼭 사라고 책임 책임지고 사라 너는 책임준비금 네? 뭐 계약준비금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과 관련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로서 반드시 정립해두는 준비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이 나와있죠 뭐가 나와있냐면 보험계약금의 준비금의 정립은 과소 책정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이걸 조금 책정하면 어떻게 해요 부채니까 이거를 조금 책정하면 이익이 늘어나겠죠 이익배당금이 늘어나죠 이걸 많이 책정하면 이익이 줄겠죠 이익이 계약자 배당금이 줄죠 개념이 부채고 법에 의해서 반드시 쌓아야 되고 이익배당금하고 관계도 앓으셔야 돼요 밑에 나와있는 용어 보험계약 준비금의 정립이유 이거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건 나중에 시험 문제가 2차에 나오실 거예요 2차 같은데 그 다음에 보시면 책임준비금의 종료 및 내용 이렇게 나와있는데 거기에 요거고요 보험료 정립금은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 종목별로 또는 계약기간 경과별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 따라서 정립한 금액 보험료 정립 방법 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건 어디 나와요 보험계약법에 보험계약법에 이게 보험료 에요 보험료 이게 뭐게요 이쪽이 표가 뭘까요 마치면 커피 한잔 이쪽은 보험기간입니다 보험기간 보통 연도 이렇게 되어있죠 만약에 10살 생명보험 예를 들자면 50살 10살 먹은 사람이 보험료가 쌀까요 50살 먹은 사람이 보험료 쌀까요 10살이 더 싸겠죠 뭐냐면 다칠 확률도 아플 확률이 별로 없죠 질병보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통 10살 일반적인 보험료 정립 방법에 따르면 보험료는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정립 보험료가 기간에 따라서 쭉 올라가서 쌓여서 총 보험금액이 커지는 게 이게 순보험료 책정 방식이에요 보통 순보험료고 질병식은 이걸 루트 씌워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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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옵니다 보통 이렇게 그리는데 표진보험료 산정 방식이 이러거든요 표진보험료 산정 방식 그래서 내가 20살 때 보험 들으면 이만큼만 보험금을 내야 되는데 이만큼만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보통 어떻게 해요 이만큼 보험료 내죠 보통 보험료 내고 이 보험료가 기간이 지나도 똑같잖아요 나한테 계속 같은 금액을 납입을 하잖아요 매달 전체 보험료는 쌓아버리면 요 부분 요 차이는 요 부분 요 차이는 요 부분 전체 합은 다 똑같아져요 그래서 요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요걸 갖다가 보통 진멸식이다 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보험료 적립 방식 요런게 두가지가 있어요 저런가지 있는데 보험료 적립금 보험료 적립금은 순보험료 있잖아요 요거 요거 보이시죠 순보험료 순보험료 책정 방식에 의해서 어느 시점이든 이 금액보다 어떻게 된다 적으면 안된다 요 시점에서 보험금을 요만큼만 쌓으면 내가 만약에 보험회사 요만큼만 쌓자 돈도 없는데 요만큼 쌓다 이거죠 요만큼은 공란이 생겼어요 돈 이만큼 받아놓고 그러면 요만큼에 대해서는 누가 손해예요 보험계약자가 손해죠 보험계약자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 보험료는 이만큼 받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보험료는 적립금은 요것보다는 많게 쌓아라 여기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도표로 그리니까 도표를 한번 그려놓으시고요 요게 지문에 나옵니다 시험 지문에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 적립금액은 보험 종목별로 그 납입한 적립 즉 보험료에 예정이율이 분위된 이자 부분을 가산한 금액을 쌓아라 대신 평균 보험료의 납입으로 인한 자연보험료 초과분을 적립금액 요게 이제 보험료 적립금액 지금 말씀드린 요거 빨간색 그래서 최소한 쌓을 때는 요거 이상으로 쌓아라 나오나요 질문이 안 나오네요 그 다음에 미경과보험료 미경과보험료라는 용어는 뭐냐면요 보통 보험료로 낼 때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서 1년 단위로 냅니다 1년 단위로 보험료를 보험료를 1년 단위로 나요 그래서 내가 10월달에 보험개혁을 했어요 그럼 만기가 언제예요? 1년 단위면 내년 10월이잖아요 내년 10월 내년 10월인데 여기가 3월 31일이에요 네 3월 31일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회계처리를 할 때 어디까지만 하면 돼요?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요만큼만 하면 되잖아요 돈은 이때 다 남이 뺏음에도 불구하고 요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2월 시킨다고 그러죠? 2월 시키면 되는데 이걸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미경과보험료 요만큼에 대한 미경과보험료도 상당하는 금액은 정립을 시켰놔라 미리 미리 받은 부채잖아요 내가 그래서 이만큼도 정립시켰놔라 그 개념입니다 미경과보험료는 보험사업기관과 보험료 납기관 일반적으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차기 연도에 해당하는 미경과보험기관에 대해서 보험료는 준비를 해놔야 된다 정립을 해놔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급준비금 지급준비금은 어디다 써야되나 지급준비금은 보험료를 10월달에 납입을 해서 내년도 10월달에 끝나는데 지금 3월 31일이고요 보험사고가 이때 났어요 2월 1일날 보험사고가 보험사고가 이때 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보험사고 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때 사고 났는데 조사가 하다보니까 이때가 끝났어 언제? 5월 1일날 그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돈이 안나갔기 때문에 계상을 안해도 되죠 회계처리를 안해도 되는데 이때 나갈걸 예상을 해서 3월 31일날 기준으로 뭘 써야 된다? 정립을 해놔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이게 미경과보험료 지급준비금입니다 지급준비금 영어로 하면 I, B, N, R 요게 I, B, N, R에 대해서 설명하라 10점짜리 나왔습니다 문제로 I, B, N, R I, B, N, R 발생했지만 Not Requirement 영어로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 I, B, N, R 찾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영어로 말 뜻은 지급준비금인데 요거 10점짜리 나왔어요 I, B, N, R에 설명하라 이 표 안그려지면 이 표 딱 그려놓고 얘기하면 되게 쉽잖아요 근데 이거 갖고 이 용어 이 똑같은 걸 갖다가 영어로 써놓으니까 다 틀리더라고요 이 용어로 Inquared But Not Requirement 이럴 건데 천구가 있지만 천구가 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그런 뜻이었어요 영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난다 영어하고 한문은 계속 이렇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숫자도 물어보니까 지금 헷갈리는데 이 용어로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이걸 해석하라고 얘기는 안나오고 I, B, N, R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계약자 배당금 요거는 뻔하죠 요즘은 별로 안쓰는데 유배당계약 계약 보험계약을 할 때 내가 얼마얼마 운영을 해서 배당을 해주겠다 하는 요 때 배당금이 발생 안했어도 미리 정립을 해야 된다 요구한 수준의 그거입니다 그 다음에 재보험의 책임준비금 계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재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그 재보험 붙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준비금을 재보험회사가 계산합니다 원보험사가 원수보험사가 계산하는게 아니구요 재보험회사에서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재보험계약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는 재보험을 붙인 보험회사에 책임준비금을 계산해야 된다 예외죠 보험 위험에 정가가 있을 것 당의 재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재보험을 받은 회사에게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재무건역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신용평가기간에 의한 최근 3년 이내 신용평가 등급이 투자 부적적일 것 그때는 누가 한다고요 재보험을 부친회사에서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계산은 순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순보험료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이 표에서 이 표에서 적게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비상위험준비금 이거는 지금 다른 겁니다 책임준비금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비상위험준비금은 책임준비금하고 비상위험준비금하고 동격입니다 이거하고 이렇게 동격 아니에요 이거 비상위험준비금이란 보험회사가 예측하지 못한 거대위험 거대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통상적인 보험금 외에 조금 더 쌓아놓는 것 그걸 비상위험정립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상위험정립금 밑에 보시면 당의 사업연도 보험료 합격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산합니다 비상위험준비금 정립금에게 식은 보험종목별 보유보험료입니다 보유보험료 곱하기 예정이율입니다 원수보험료 아닙니다 원수보험료가 아니고 보유보험료입니다 보험종목별 보유보험료는요 이게 지금 용어가 나와서 말씀하는데 원수보험료 보유보험료는 보험료예요 보험료 매달 껀껀히 보험 그 보험 받잖아요 그죠 보험료를 받잖아요 만약에 3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껀껀히 보험료 받은 걸 차곡차곡 싸는 겁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차곡차곡 이걸 보유보험료 내가 갖고 있는 보험료라고 그러고요 원수보험료는 최초 납입보험료 최초 납입보험료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보험계약을 했을 때 받는 금액을 원수보험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원수보험료는 플로우 개념은 아니에요 누적 개념은 아니고 그냥 매돌 달에 얼마 매돌 달에 얼마 이게 다 합치면 보유보험료 거의 비슷해집니다 보험료 비슷해집니다 보유보험료는 자체적으로 누적 개념이고 원수보험료는 누적 개념이 아니다 보시면 되고요 이게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게 배당보험계약의 구분계리 이게 아까 특별개정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개정하고 보험계약은 계약자에게 배당하느냐 따라서 유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유배당보험은 투자운용실적을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해주는 거고 무배당보험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을 안해주는 것 투자운용을 해도 보험계약에 대한 배당금액을 안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유배당계약보다는 조금 쌉니다 싸고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배당보험계약은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해서 개리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개정하고 비슷하시다 보면 돼요 비슷하다 보면 밑에 그 계약자 지분 주주 지분 요거는 내용을 아실 겁니다 비슷하니까 그 다음에 배당실자입니다 보험회사는 배당보험계약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하는데 그 재원은 배당보험계약에 발생한 계약자 지분입니다 계약자 지분하고 당의 회규년도 이전에 발생한 전에 그 전에 발생한 계약자 지분 중 남아있는 금액 남아있는 금액으로 배당을 실시합니다 근데 만약에 요 두가지 가지고 배당재원이 부족하다 내가 약속한 배당재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주주에 대한 이익인여금 배당 이익인여금을 가지고 배당을 하잖아요 주주에 그때 그걸 전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평가정립금의 사용에 대한 특례 요거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재평가정립금은 밑에 보시면 금융감독위원회에 허가를 받아 허가를 받아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을 위해서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죠 재평가가 뭐예요 건물이나 주식이나 이런거를 평가 장부에 올릴 때 시점하고 나중에 기간이 흘려가지고 좀 내려가거나 떨어졌을 때 아니면 또 올라가거나 뭐 이익이 남을 것 같을 때 할 때 일반적으로 증권거래법에 따라서 아니면 그 부동산은 어디서더라 자산재평가정립 재평가법인가요 거기에 따라서 주식회사는 재평가를 합니다 재평가를 해서 남느냐 떨어지냐 따라가지고 장부를 고쳐주잖아요 대차적표를 그때 금융감독위원회 허가를 받아서 남으면 남으면 보험계약자에 대해서 배당을 할 수도 있다 요거입니다 요게 지금 자산운영하고 계산은 지금 아주 기본적인 것만 지금 보험업법에는 나와있는데요 요거가지고 2차 시험에 보시면 조금 더 저기 학자들이 써놓은 책자가지고 양을 좀 불려놨을 거예요 거기서 아까처럼 IBNR 이런거 가지고 시험 문제를 냅니다 보험이 일어날 때 그때 대비해서 흐름 흐름하고 이런 경우에는 그 취지가 뭐다 요런거는 1차 시험 보실 때 한번 이해를 해주시는게 편할거에요 그냥 무조건 숫자 외운다 생각하지 마시고 요런 항목들이 있구나 요런게 있구나 이런거는 왜 규정이 되어있구나 이런 취지를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출문제 보시면 172페이지에 보험회사의 장부 폐쇄일은 3월달 기준입니다 3월달 그래서 간혹 가다가 1월달에도 열심히 일하고요 3월달에도 열심히 일하고 그럴 때가 생겨요 보험회사는 신년사를 몇번 한다? 보험회사는 두번 한다 그죠? 다른 회사하고 똑같이 신년사 한번 하고 신년식 하고 4월 1일 날 또 해요 보험회사는 간혹 가다 헷갈립니다 보험회사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보험회사는 매년 3월 31일에 장부를 폐쇄하여야 한다 그 장부 폐쇄라는 말은 좀 그런데요 장부를 다 씁니다 새로 한다는 얘기겠죠 보험회사는 매년 재무제포와 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매월 사업보고서는 매년 보험회사가 자산재평가법에 재평가를 한 경우에 그 재평가로 인한 재평가정립금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을 위해서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 대신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보험회사는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산하고 따라오고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정립하지 않아도 되는 준비금은 보험회사가 반드시 정립해야 하는 준비금은 책임준비금 보험료정립금 계약자 배당정립금 비상위험준비금 재보험에 붙인 보험계약자에 대한 책임준비금은 재보험사에서 계산해야 합니다 재보험사에서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이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정립해야 할 보험계약준비금은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지급준비금 이직배당준비금 여기서 지금 보험금 지급 이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답은 책임준비금이냐 지급준비금이냐 가지고 곤란할거에요 곤란할건데 보험금 지급 이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는 전체입니다 책임준비금 전체 지급준비금은 이미 발생된 사고지만 아직 청구가 들어오지 않거나 아직 보험사에서 인지 못한 경우에만 준비하는 정립하는 그걸 지급준비금으로 하니까 여기서 보면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이행을 확실하게 한다면 가장 큰 목적이 책임준비금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의 책임의 이행에 관한 준비권은 설명 중 틀린 것 보험료 정립금은 순보험료 시기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보다 소액으로 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출제보험을 책임준비금은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한다고 그랬죠? 재보험사에서 보험계약자 당은 주로 생명보험에 관한 제도이지만 손해보험에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맞습니다 주로 생명보험에 대한 제도죠 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해야 됩니다 책임준비금을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많이 나와있으니까 여기서 뚝 띄워놔서 얘가 답을 만들어버리죠 보험회사의 계약자 배당을 위한 재원으로 될 수 없는 것 계약자 배당 계약자 이익배당 준비권 당연히 계약자 배당이겠죠 계약자 붙었으니까 이게 유배당 계약일 겁니다 금리차 보장준비금 재평가정립금 계약자를 위해서 쓰는 건데요 이익인여금은 누구한테 하는 거죠 이익인여금은 주주한테 주주한테 하는 겁니다 이익인여금은 비상위원회사의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산하지 않아도 보험되는 보험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 지워버렸네 여기까지는 생명보험이고 이거는 손해보험까지다 올카바 생명보험에서는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명보험에서는 왜 그럴까요 정액보험이라 그래요 정액보험이에요 보험계약을 할 때 내가 나가 어떤 어떤 사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보험금을 받겠다라고 미리 계약을 하고 미리 계약을 하고 체결을 하기 때문에 비상위험이라는 게 거의 없죠 근데 손해보험은 뭐 비행기가 갔다가 뚝 떨어지거나 비행기가 뭐 여러 대 한꺼번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태풍이 일거나 뭐 그럴 때는 그 지역이 완전 초토화된 이런 거는 보험회사가 미리 예상하지 못한 비상위험이기 때문에 그때는 손해보험회사는 비상위험준비금을 정립을 해둡니다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산 방법으로 오른 것 당의 사업년도 수입보험료 합계액의 예정이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범위 안에서 매년 누적하여 계산한다 수입보험료 합계액이 합계액의 예정으로 곱하여 맞고요 맞네 이거 같은데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 배당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이사회 결정으로 계산한 건 아닙니다 전년도 지급보험금 50% 범인에서 회사 형편에 따라 일정률의 금액을 계산하는 것도 회사 형편에 따라 사는 건 아니고요 과거 10년간 사고액을 기준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일정한 금액을 의무적으로 계산하는 건 아닙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수입보험료 합계액의 예정이익률을 곱하여 보험 종목별로 그죠 보험 종목별로 수입보험료 합계 이꼬루 보유보험료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적 이렇게 된 거 합계액의 예정이익률 그 다음에 보험회사의 재평가 정리예금을 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계약자에 대한 배당을 하죠 자본전입도 하고요 2월 결승금의 보존도 하고요 주제 배당은 아닙니다 이익인여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회계에 나오는 용어인데요 그죠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정립금을 처분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은 계약자 배당입니다 계약자 배당 어렵나요 어렵나요 물어보니까 흥 해버렸어 흥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항상 시험 볼 때 자산운영 계산 이 부분 나오면 우선 긴장을 한번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에이 틀렸다 라고 각오를 하고 들어갑니다 여기는 용어들이 우리 법대생들이 법 전공한 사람들이 알기엔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와있고요 또 하나는 괜히 숫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혹시 내가 안 해오면 불안한 감이 있잖아요 시험 보기 전에 의도적으로 막 외우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율은 하나도 안 나오죠 기출문제 전에는 율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산까지 보험회사의 회계는 어떻게 된다 계산까지 했고요 이제 그 감독 부분 감독 기구에 대해서 쭉 들어갈 텐데요 이 보험회사의 감독 제도는 맨 앞에 맨 앞에 우리 보험회사 얘기할 때 뭐 했어요 공시주의 준칙주의 실질적 감독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고기에 따라서 지금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회사의 설립부터 운영 회사가 없어질 때까지 아주 꼬치꼬치 캐고 들어옵니다 꼬치꼬치 캐고 들어오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자료 제출 그 다음에 명령 검사 이 딱 세 가지 가지고 모든 감독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권한에 따라서 어느 조직이 어느 기관이 그 다음에 어떤 명령을 어떤 기관한테 어느 회사에게 하고 있다 요거만 일반적으로 업무플로만 쭉 알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아요 시험 쓰실 때도 그런 것부터 쭉 풀어놨으면 굉장히 가점받는 답안이 될 거예요 근데 보통 그냥 안 그러고 그냥 외워서 쓰시니까 굉장히 시험 볼 때 어렵죠 외우려면 이해를 하시고 지금 감독 보시면 맨 앞에 그 차례 보세요 차례 보시면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 제도 보험회사의 감독 제도 차례 보시면 보시면 크게 감독 제도를 크게 보시면 건전성 감독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시에 의한 감독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 서류에 대한 감독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감독의 보고사항 이게 가장 큰 감독 종류입니다 종류가 있고요 보험감독기구로는 어떤 게 있고 보험회사에 대한 일반적 감독 권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권한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 건데요 보시면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 제도는 다들 일찍 끝내달라는 분위기 같은데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 제도 가장 큰 거 건전성 감독 제도가 있습니다 건전성 재무 건전성을 유지해야 된다 왜? 왜 유지해야 돼요? 망하지 말라고 누굴 위해서 계약자를 위해서 보험회사는 어때요? 돈 받아놓고 나중에 사고 나면 나중에 보험사고가 있을 경우에 주잖아요 그동안까지는 뭐예요? 돈을 갖고 있잖아요 받는 보험료를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전행해가지고 쓰고 그러지 말고 보험계약자를 위해서 일정 부분 건전하게 유지하고 건전하게 관리된다 이게 건전성 감독 제도입니다 이게 이제 건전성 감독 제도 옆으로 입꼬르 띵 재무 건전성 유지 의무 띵띵 쓰시라고 재무 건전성 유지 의무 제목에다가요 건전성 감독 제도에다가 재무 건전성 유지 의무 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 재무 건전성 유지 준수 의무는 자본과 자산에 대한 적정성을 유지해야 된다 고겁니다 자본과 자산에 대해서 그래서 보험회사의 적정성에 관한 기준은 보통 지급 여력 비율이라고 합니다 지급 여력 비율 여러분들 개리사 준비하시는 분은 나중에 지급 여력 비율으로 계산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지급 여력 비율 은행에 똑같은 걸 뭐라고 쓰죠 지급 여력 비율 은행에 똑같은 거랑 은행의 건전성을 할 때 뭐라고 하더라 잊어먹었네 지급 여력 비율 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급 여력 재무 건전성에서 가장 중요한 거 지급 여력 비율 요거는 100%를 넘어야 됩니다 무조건 100% 100% 넘어야 되는데 요게 이유식입니다 이유식 이유식 만마밀 그런 거 말고요 이유식 요게 이제 좀 바뀔 건데 나중에 미국 방식으로 넘으면 이게 조금 더 규제가 좀 세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바뀔 것 같아요 나중에 유럽식 유럽식 지급 여력 비율이다 아직 계산하는 거는 그래서 100%를 반드시 넘어야 된다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 만약에 보험회사가 지급 여력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 아까 혹시 그 자산 운영 부분에 자금 차입 항목이 있었죠 자금 차입 보험회사는 어떻게 어떻게 자금 차입을 해야 된다 뭐 후순위 채권 국공채 뭐 이렇게 쭉 있었어요 거기서 돈을 빌려와서 100% 이상은 넘겨야 됩니다 100% 이상 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몇 개 안 됩니다 몇 개 안 돼요 손보 4대 메이저 생보 두 개인가 세 개밖에 안 됩니다 100% 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급 여력 비율이 제일 높은 데가 S인데요 400% 정도 됩니다 400% 나머지는 100%가 안 돼요 100%가 안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돈을 맡겨서 그 망하면 잘못하면 내가 못 받는다는 개념이 들어오는 거죠 외국 보험사는 1000%가 넘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라고 그래요 보험시장 개방하면서 자기네는 1000%가 넘는데 우린 기준이 100%밖에 안 되잖아요 그 비율을 올려달라는 겁니다 미국시로 하게 되면 비율을 올리면 그 회사는 없애도 되잖아요 기준이 안 맞으니까 옛날에 IMF 때 막 그랬잖아요 은행들이 막 없어지고 합병되고 그랬죠 기준에 안 맞아가지고 은행들 합병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거든요 그게 비율을 높으면 그 회사를 없애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겠다는 거죠 자본으로 밀고 들어와서 그래서 반드시 100% 이상은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현행 지금 여력 비율이란 지금 여력 금액을 지금 여력 기준 금액으로 나눈 겁니다 지금 여력 금액 요거는 요거는 자본금 계약자 배당을 위한 준비금 대손 충당금 후순위 차익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지금 여력 금액은 그러니까 내가 청구가 들어왔을 때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자본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여력 기준 금액은 지금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무진장금 밑에 보시는 시기 있죠 지금 여력 기준 금액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 178페이지에 보시면 안 해와도 됩니다 개리사 준비하시는 분은 내셔야 됩니다 지금 여력 비율은 지금 여력 금액을 지금 여력 기준 금액으로 나눈 금액이다 그리고 무조건 100% 넘어야 된다 100% 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보험회사는 보유자산의 권정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 충당금을 정립해야 됩니다 권정성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금은 추정 손실 이 다섯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보험회사는 위험 유동성 및 재보험을 관리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권정성 확보로 필요한 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자본금 또는 기금 증액 영령 주식 등 위험자산을 소유 제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입니다 감액이 아니고요 취지가 증액이겠죠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재무 권정성 유지단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금융감독위원회가 경영실태 평가를 매년 1회합니다 경영실태 평가를 매년 1회합니다 지금 어디서 해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혹시 여기 질문 있으신 분 지금 여력비율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 아니다 여기 나왔다 은행은 지금 생각났어 BIS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은행의 BIS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경영공시주의에 의한 감독제도 있는데요 이거는 보험회사가 무슨 뭐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재무 같은 사항에 대해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정하는 일정한 양식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일반 보험계약자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상태를 공시해야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이런 걸 밝힘으로써 건전성하고 경영의 투명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로써 경영공시주의에 감독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하고 자금의 조달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의해서 발생된 명령권에 대한 조치사항 이런 거는 경영공시에 의해서 공시를 해줘야 됩니다 아까 뭐 있었죠 또 변액보험에 있어가지고 운용사항을 공시해야 된다 이런 용어이 있었죠 네 그 다음에 보험협회 비교공시 보험협회는 보험상품공시위원회 에 그 에 따라서 보험료 보험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라서 어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협회가 뭘 한다고요 보험료하고 보험금 에 대한 비교를 각사마다 각사에 비교를 해가지고 지금 인터넷에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 보험협회 가보시면 같은 보험종목에 대해서 보험료가 쭉 차등적으로 나와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계약을 할 때 어느 회사 그 다음에 나에게 맞는 조건이 어디게도 유리한지 선택해가지고 가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거는 보험협회 내 여기 나와있는 보험상품공시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험상품공시위원회 구성 요거는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고 비교한다는 게 다른 보험사하고 다른 상품하고 비교해서 공시를 한다 비교해서 공시를 그 다음에 보험료 보험금 이런 거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험협회 외의 비교공시 요거는 지금 보험협회 외의 비교공시하는 데는 제가 아직까지는 못 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왜 못 보냐면 보험협회의 기관에서 비교공시하려면 보험금융감독원 그 다음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된 서류에 따라서 비교공시를 해줘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근데 보험협회에서 보통 그렇게 하려면 목적이 뭐예요 나한테 보험을 끌어오거나 내가 더 유리하다 이런 걸 밝히는 상황인데 보험협회에서 다 하는데 그걸 내가 또 별도로 왜 합니까 돈 들어가면서 그래서 하는 데는 그거 못 봤어요 간혹 가다가 대리점 대리점이나 아니면 다른 보험회사 홈페이지 가보면 자기네 거 다른 회사 비교한 데 있는데 그거는 거의 다 협회 거 데이터를 끌어와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학생들은 못 봤고 대신 보험협회 외 다른 기관에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된 서류 제출된 서류에 따라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공시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는 똑같은 말이 언제 어디서 한번 나왔어요 보험 모집인들이 상품 비교할 때 같은 용어입니다 이거 똑같이 나옵니다 그거랑 같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상호협정 상호협정은 상호회사하고 다른 겁니다 상호협정은 보험회사 보험회사끼리 이런 이런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자 라고 둘이 협정 맺는 거예요 상호협정은 상호협정이란 둘 이상의 보험회사가 그 업무에 관해서 공동행위를 하기 위해서 체결한 약정을 말합니다 약정을 말하는데 보통 독점 규제법 독점 규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거기서는 주로 상호협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못하도록 그 법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점 규제법에 상호협정을 하게 되면 40% 독점권을 갖고 있는 기업하고 30% 독점권을 갖고 있는 기업하고 둘이 합쳐서 똑같이 담아봐야 할 수 있잖아요 전체 시장을 10%를 혼자 한 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똑같은 조건을 알기 때문에 독점 규제법에서 보통은 상호협정을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막아놨는데 그 법의 예외 규정으로 다른 법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해놓는다 해서 보험회사 간의 체결하는 상호협정은 예외 규정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험업법에서 대신 상호협정은 독점 규제법에 따라서 체결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상호협정 승인하거나 그럴 때 인가 받을 때 반드시 어디하고 공정거래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줘야 됩니다 또 별도로 금융감독위원회가 별도로 자기네만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보험회사 간의 협정은 반드시 손해보험회사 간 또는 생명보험회사 간의 협정이 하나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험회사하고 생명보험회사 간에도 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보험회사하고 아닌 자하고 협정을 맺을 때는 나는 보험회사 혼자예요 상대선수가 보험회사가 아니다 이럴 때는 협정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보험회사하고 아닌 사람하고 협정 맺을 때는 최소한 3명이 필요해요 3명이 최소 3명 최소 3기관 3기관이 필요하죠 보험회사 하나 보험회사 하나 보험회사가 아닌 사람 이렇게는 상호협정이 가능합니다 상호협정이 가능한데 이거 빼고 보험회사 하나 보험회사가 아닌 놈 아닌 기관 이거는 상호협정을 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보험업법에서 얘기하는 체결할 수가 없는데 보험업법에서 얘기하는 상호협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상호협정 자체가 아닙니다 상호협정이라고 해서 뭐든지 둘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보험회사가 아닌 자고 할 때는 최소 3개가 필요하다 3개의 기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상호협정은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가 상호협정을 체결 변경 폐지 폐지까지 여기만 특별하게 폐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폐지까지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협정이 인가 시에 상호협정 내용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지 보험계약제 이익을 침해하는지 이거를 심사를 한다 이거는 독정기조 법에 나와있는 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고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공익 또는 보험업의 권전한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걸 만들거나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명령권이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어요? 금융감독위원회에 있습니다 1,2년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1,2년 전에 이거는 다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효과는 그 상호협정을 체결한 경우에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인가 받을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명령이나 처벌의 대상은 됩니다 벌금 무진장하게 됩니다 인가를 안 받은 건 어디서 관여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여를 합니다 그 밑에 나와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당한 담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율하고 있는데 법령에 의해서 다른 법령에 의해서 규정된 경우는 예외를 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험업법에 예외 규정이 나왔기 때문에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대신 금융감독위원회도 그냥 맡겨놓으면 그래서 조금 손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보험계약자한테 좀 불이익 있을 것 같으니까 이 협정을 인가할 때는 금융감독위원회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하고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 손해보험회사들 간에 특별히 제공 금지에 관한 합의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담합행위가 아닌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쭉 물어봤는데 이게 법적 하다가 없다고 회신했어요 이 규정에 따라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동차 보험료 옛날에는 똑같았죠 자동차 보험 든지가 별로 안 돼서 몰라요 자동차 보험료 옛날에는 똑같았어요 보험료가 보험료가 각 사마다 100만원으로 거의 똑같았어요 차이 나면 1, 2천원 차이 났습니다 왜 차이 났을까요? 올릴 때 보험사들이 다 모여서 야 내년에는 5%만 올리자 10%만 올리자 완전히 담합이죠 담합입니다 담합 담합해서 5%만 올리자 10%만 올리자 이렇게 담합을 했어요 지금 이 규정에 의하면 독정규제법에 적용을 안 받죠 독정규제법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다음을 해서 올렸는데 재작년인가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3천억원 과징금 보험회사에 공정거래에서 과징금 매길 때는 어떻게 매기냐면요 3년 동안 자동차 보험 총 판 거 총 판매 금액 누적 금액에 곱하기 5% 곱하기 10% 이렇게 매깁니다 지금 보통 법에는 5% 나왔는데 옛날에 20% 이하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가 몇 조 되잖아요 판매 금액이 각 보험사 전체 보험사 몇 조 곱하기 5% 하니까 3천억원 정도 과징금이 나왔어요 근데 이 규정에 따르면 과징금을 상호협정이니까 보험업법에 의해서 만든 상호협정이기 때문에 독정규제법 적용을 안 받아서 3천억원 낼 필요가 없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라고 해가지고 행정소송 들어갔는데 졌습니다 왜 적게요 왜 적을까요 상식으로 생각해봅시다 왜 적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조용해 누구 승인을 받아야 된다 누구 인가를 받아야 된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당합하는 자리에 금융감독원 국장이 와서 앉아있었어요 금융감독원은 인가권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5% 올리라는 것도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금융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서 올린 겁니다 동일하게 왜 물가 때문에 물가 때문에 5%만 하자 이렇게 승인을 했는데 누가 인가를 안 해줬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담합이다 상호협정이 아니라 이런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그대로 다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협정은 독정규제법 적용은 안 받지만 반드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거쳐야 한다 언제? 체결, 변경, 폐지까지 폐지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험회사는 정관원을 변경하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해야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신고된 걸 받고 보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그냥 요구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서류에 대한 감독제도가 있는데요 기초서류는 뭐예요? 금융감독위원회에 기초서류를 변경 신고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 판매 상품에 대한 가장 사업 반복서 어떻게 팔겠다 그 다음에 이득은 어떻게 남기겠다 그게 기초서류입니다 이 기초서류가 변경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여기 말 써놨네요 보험회사 기소를 변경하자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반드시 요거 요게 기초서류에 대한 감독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제도 변경하거나 사업방법을 바꿀 때도 반드시 감독기관에 승인이나 신고를 거친 후에 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실질적 감독주의입니다 실질적 감독주의 실질적 감독주의 써라 그럴 때는 요런 용어를 막 써주면 됩니다 나중에 실질적 감독주의와 관련된 감독제도는 이런 것들이다 아주 크게 아까 말씀드렸던 건전성 그 다음에 기초서류 변경 이런 것도 써주라는 얘기죠 그러면 답안이 아주 좋게 나오죠 깔끔하게 구체적인 얘기는 안 써줘도 돼요 안 써줘도 되고 제목 정도까지만 써줘도 굉장히 답안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깔끔하게 나온다니까 기침하고 거부의 뜻인데 이거 그 다음에 그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이 있습니다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은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여태까지 우리가 보험회사가 보험료율이 진짜 그 자기 마음대로 막 산출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은 거의 외국 보험료율 그대로 100개옵니다 100% 100% 좀 심했나 99.9% 거의 100개와요 어디서 보험개발원에서 100개오는데 그거에 대한 업무를 보험개리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앞으로 보험요율은 아주 비싸거나 아주 싸면 안 됩니다 가장 합당한 통계적 기초에 따라서 보험료율이 산정되어야 된다 이게 보험료 산정의 원칙이에요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보험료율 산출 원칙 보시면 비과도성 적정성 비차별성 상식적으로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초소류 변경 및 사연정지 명령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소류 변경할 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하두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초소류 말도 안 되게 변경되어 왔다 그럴 때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요 쓰지 말아라 쓰지 말아라 정지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지금 기초소류 변경 및 사용정지 명령에 대한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에 위탁했다 그 다음에 기초소류 변경의 소급처분은 누가 정한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해서 장례에 향하여 그 변경의 효력을 미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10월 1일날 보험계약을 하고 10월 1일날 보험계약을 만기를 하는데 만약에 12월 1일날 기초소류가 변경되다 보니까 뭐가 달라져요? 보험료 산정방법이 달라지죠 보험료 산정방법이나 보험금 지급방법이 달라진다 적게 주거나 많게 주거나 적게 주는 방법은 변경을 인정을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보험금을 많이 주기에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때 보험 든 사람은 100원 받는데 이때 보험 든 사람은 150원 받아 이때 보험 든 사람은 이때 보험 든 사람은 불이익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10월 1일날 이미 보험계약이 체결된 걸 가지고 장래향에서 이때만 이때까지는 이로 가고 이 기간에 한해서 기초소류가 변경된 것하고 똑같이 변경된 효력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겁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라 굉장히 다툼이 많습니다 이런 거죠 소급처분이 금융감독위원회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할 수 없다가 답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초소류 변경했다는 보험계약자 구제에 보시면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해 납입한 보험료 일부를 환급하거나 보험금을 증액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서 그 다음에 그 보고사항이 있죠 일반적인 보고사항인데요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는 데에 대한 사항 상호 명칭 변경 임원 선임 해임 본점의 영업을 중지 재개 대통령이 정하는 최대주지 변경이 있는 때 이때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각 보험사에서 헷갈리는 거 금융감독원 네 전에 한번 그 말씀드렸죠 주로 주로 감독할 때 주로 감독 걸리면 주로 위원회다 답 찍을 때 주로 위원회다 보시면 돼요 근데 보험회사 직원들이 많이 틀려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보험회사 직원이 실무를 하다보면 제일 많이 부딪히는 데가 금융감독 금감원이에요 금감원 금융감독위원회는 거의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부터 공부 안 하고 자기 실무에 딱 입청해가지고 보고 금감원에 했는데 금감원 딱 찍는다고요 틀립니다 틀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임원 해임 같은 것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주로 보험회사 직원들이 금감원에 보고를 해요 저도 그랬어요 금감원인 줄 알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기간이 지났는데 왜 보고 안 하느냐 그러면 벌금을 먹거나 내가 징계를 받거나 임원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거나 새로 보고해서 이런 선택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주로 감독에 관한 거는 금융감독위원회다 금융감독원 아니다 금융감독원에 나와있는 권한만 나중에 외우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몇 개 안되니까 나머지는 그냥 금융감독위원회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잖아요 되게 편하게 거꾸로 조금 무식하게 금융감독위원회에 있는 권한 다 외우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 저는 다 외웠습니다 옛날에 아 진짜 힘들었어요 자 이제 그 보험감독기과 감독 요분이 왔습니다 2절 전에 혹시 그 표 그리셨나요? 재경보 이렇게 놓고 뚜뚜뚜뚜뚜 금감위 똑 금감원 똑 연수원 개발원 똑 협회 예? 이거 또 또 또 또 한 거 쓰지 않았어요? 금감위는 어디 소속이다? 국무총리 금감위는 뭐가 있다? 증권선물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여기에서는 이렇게 또 나눠줘요 증권회사 신탁회사 이렇게 관리하는 거고 금감위는 금감위는 금융감독기구 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 외우기도 힘든데 그 법에 따라서 만든 행정관청이에요 얘는 얘는 행정관청입니다 얘는 그 법에 따라서 만든 비영리 특수법인이에요 그 법에 따라서 만든 얘는 행정관청이 아닙니다 금감위는 행정관청이 아니에요 금감위는 공무원이고 얘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여기 밑에 한국은행 나오잖아요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서 만든 공무원입니다 재경부 소속에 그래서 금감위가 굉장히 높고요 그 전에는 요게 제도가 없었어요 요게 없고 재경부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재경부에서 옛날에는 재경부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보험감독원 은행감독원 신용기관감독 신용보증기관 보증감독원인가 증권감독원 이렇게 따로 돼 있었어요 요거를 합쳐가지고 금융감독원으로 넘기고 재경부에 있는 권한을 금감위로 넘기고 재경부는 뭐만 갖고 있다 법령재정권만 법령재정정책권만 갖고 있다 금감원은 검사권을 다 갖고 있다 검사권 금감위는 명령권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했죠 이제 뒤로 안해도 되죠 끝 감사합니다 빨리 끝내도 된다며요 감독기구는 이렇게 되어있다 그래서 이게 생긴거는 99년도 IMF때 이렇게 지금 외부기관에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뭐지 외부기관이라고 선진국의 제도를 따와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회의체 행정기관입니다 실질적 최고감독기구고요 금융감독원을 지시감독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근무총리 소속하에 있습니다 소속하에 있고요 구성은 총 9명으로 되어있어요 위원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요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재경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통령이 금융감독 원장이 아마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원장하고 똑같을 겁니다 아 똑같습니다 예 원장이 예 원장이에요 동일인입니다 동일인 간혹 가다가 동일인이다 보니까 얘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원장이 그러면 차순위자가 누구다느냐 차순위자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금융감독원장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여기서는 죽었고 여기서는 사라졌다 그런 거 생각하는 것 같아요 9명 되어있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통령이 자동차인 장관의 원장 원장 아까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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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는 위원장하고 원장하고 같다 근데 하는 일이 완전히 다르고요 법에 의해서 권한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동일인이 같은 직책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원장도 하고 이쪽 원장도 하고 있는데 하는 업무가 주체가 다르죠 법에 의해서 준 권한이 금융감독원 원장으로서 하는 업무 영역 스코프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업무 영역 스코프하고 전혀 다릅니다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거든요 자기 권한 자체가 다릅니다 참석했어도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 좋습니다 파워 막강합니다 대신 이 사람들은 월급이 적어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월급이 무진장 많아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월급 많습니다 신랑감으로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운영 뭐 이런 거는 보실 필요 없습니다 운영은 뭐 어떻게든 이런 거 보실 필요 없고 금융감독위원회 소관업무를 보시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재정 및 개정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 양수 등 인허가 금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인허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제재와 관련된 사항 증권 선물 시장의 감독 및 감시에 관한 사항 이건 증권 선물 위원회에서 합니다 5분 항목 증권 선물 위원회에서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금융기관의 감독은 총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그죠 그 다음에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을 또 감독한다 그 뒤에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그 증권 선물 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 증권 선물 위원회가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선물 위원회가 이것도 무서운 조직입니다 그게 보시면 증권 선물 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하고 기업 회계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를 합니다 증권 선물위원회에서 기업 회계기준 작성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를 합니다 아무도 호응이 없으시네 두 번 읽었는데 일부러 증권 선물 시장의 관리감독은 증권 선물위원회에서 총괄하신다고 보면 돼요 총괄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 보시면 금융감독원은 감독기구 아까 그 설 뭐였죠 금융감독기구 등을 설치에 관한 법률 설립된 무자본 비영리 특수법원입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업무를 주로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구성은 이렇게 되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년에 하나 할 수 있다 이건 좀 쭉 보세요 이거는 볼 수 없고 금융감독원의 업무와 권한 이거 보시면 어떻게 되어있어요 업무보자 이런거 빼시면 주로 검사 대상기관은 업무 및 자산생활에 대한 검사만 합니다 검사 검사 누구한테 유일하게 나오는겁니다 금융감독원의 명령이 여기에 하나 금융감독원의 명령권이 하나 나옵니다 딱 여기에 금융감독원은 검사 대상기관의 임직원의 하나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징계유고라 딱 한 번 나옵니다 이게 금융감독원의 명령권이 194페이지 4번입니다 194페이지 4번 딱 한 번 나옵니다 명령권 아니 금융감독원 그 다음에 임원의 해임 권고 등 권위권이 있습니다 권고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임원의 업무 집행의 정지를 금융감독위원회 권위할 수 있고요 영업정지 등의 권위권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 하겠죠 시정명령은 딱 한 번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 내 금융분쟁조정위 이게 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금감원이고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감원 내에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금융감독원에 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를 얘기하면 뭐예요 민원처리 금융에 대해서 분쟁있는 거에 대해서 법원에 가기 전에 1차적으로 해결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혼할 때 뭐가 있죠 가정법원에 조정위원회 있죠 아 여기 이혼을 안 해보셔서 한번 가보십시오 아니 그냥 견학가라는 얘기지 본인이 이혼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고가구 비슷해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그래서 금융에 관련되는 사항 금융에 관련되는 사항에 보험계약자들 은행이든 똑같죠 그 뭐지 상대 보험같은 보험계약자 은행 같으면 저축한 사람 증권회사 같으면 주식을 거래한 사람 수수료를 가지고 그런 사람하고 금융기관 전금융기관하고 분쟁이 있다 그럴 때는 먼저 법원에 가기 전에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하기 전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서 분쟁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신속한 해결을 하고 조정의 조정결정서가 양 당사자가 동의를 하게 되면 법원에 확정 판결하고 똑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똑같은 효력이 그래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분쟁의 조정 절차 혹시 심심하면 한번 해보십시오 이건 겪어봐야지 알아요 외울 필요 없고 분쟁조정 절차는 똑같아요 내가 신청하고 신청을 하게 되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에서 전화가 옵니다 보험사 같으면 보험사 이렇게 미리 전화해서 분쟁 들어왔는데 어떻게든 합의 좀 하지 이렇게 모여서 좀 얘기 좀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합의를 안 해 싫어 보통 보험회사가 거부를 합니다 못하겠어 이렇게 하게 되면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조정위원 놓고 판결하는 것하고 똑같이 증거에 의해서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해서 각 당사자에 통보를 해줘요 통보를 하고 통보를 해줘서 한 당사자가 이것도 안 할래 내가 이거 인정 못하겠다면 법원으로 갑니다 법원으로 가서 조정이 마치게 되고요 만약에 조정하는 도중에 소송이 들어왔다 그러면 조정은 중지가 되고 소송 법원에 있는 소송이 우선해요 우선해서 업무가 처리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피해자 보험계약자한테 굉장히 도움되는 거예요 법원에 가서 판결 한번 뜨리려면 판결 한번 구하려면 6개월에서 1년 이렇게 걸리잖아요 금융분정위원회에 조정을 넣으면 아주 길어봤자 두 달 내에 다 끝납니다 두 달 내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아주 안 좋은 제도고 어디에 속해 있다 금과문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계를 보시면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하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그 밑에서 업무 보좌하는 겁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을 보고하고 그 다음에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고 그러니까 밑에 있으니까 각종인은 다 보고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얘기 써 놓은 거예요 업무에 대해서 감독하고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 그 다음에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가 행한 처분에 대해서 내가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요런 분들은 국무총리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심판 되게 간단합니다 A4행지 한 장만 쓰면 됩니다 뚜덕뚜덕 해가지고 쓰면 됩니다 행정심판을 대행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갖고 돈 받는 사람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금융감독 금융분영조정회에서 조정을 거쳤는데 조정이 마음에 안 든다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행정심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국무총리실에서 행정심판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줍니다 자 이제 그 보험회사에 대한 일반적 감독 요거는 10분씩 jointly 하겠습니다 5분 10분씩